천억 원대의 일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지교는 13도, 습도는 17%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농원이었습니다. KBS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최대 위험요소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또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개벌 사업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원리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와 저축은행 또 보험사들의 지난해 pf 대출 연체율은 전년보다도 두 배 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 지난해 말까지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로 대출해줬다가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연체금액이 1조 20억 원으로 사상 최고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받아서 산 집은 그 값이 가격이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데 소득은 줄고 있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년에 비해서 지금 88%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미국과 유럽은행들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오늘 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책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강영현 유진투자증권 이사가 쓴 책 살 때 팔 때 벌 때 이 책을 하루에 4분씩 추첨해서 드립니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기조 속에서 주식 투자의 원칙을 제시한 책 살 때 팔 때 벌 때 이 책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미국과 유럽발 은행위기 지금 이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초미의 관제사입니다. 보령사나이 강영현 유진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또 이번 주에 책 이벤트 선물 프로모션 하셨잖아요. 살 때 팔 때 벌 때 제목이 자꾸 웃겨서 소개할 때 계속 웃음이 나와서 제목은 누가 정한 거예요? 출판사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요? 잘 정한 것 같은데. 먼저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수익 유럽으로 넘어가서 크레딧 수익으로 넘어가더니 거기 좀 금방 봉합되는 것 같더니 이번에는 또 독일의 도이치뱅크가 또 위험하다고 또 말이 나오고 시작해요. 도이치뱅크는 이거 위험한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은행들이 대체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CS하고 도이치하고 다 유럽 애들 있잖아요. 걔들 지난 겨울에는 가스 없어서 고생했잖아요. 그렇지. 그전에는 걔들이 또 한 게 뭐냐 하면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볼 건 없지만 어쨌든 실리콘밸리 뱅크하고 도이치뱅크 독일의 은행이 3개가 있는데 큰 거 코메르츠도 있고 그다음에 포스트도 있고 3대 은행입니다. 걔들이 대부분 대출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독점을 합니다. 거의 3개의 은행이. 그런데 나머지 2개의 은행은 괜찮고 도이치뱅크만 흔들흔들했고 CS는 이미 문 닫았습니다. 180년 가까이 된 은행인데. UBS라는 스위스 은행에 인수됐다고 해요. 그런데 걔들의 공통점이 도이치하고 걔들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CS는 러시아계 자금을 많이 받았던 애들입니다. 중동계 자금 아니에요? 러시아계가 제일 많고요. 중동 자금은 예전부터 트래디션하게 많은데 최근에 늘린 게 러시아계 자금이고. 그렇구나. 또 도이치뱅크는 중국하고 많이 친해요. 그래서 예전에 2010년대 중반에 중국이 흔들흔들할 때 도이치뱅크는 전력이 있어요. 상품 거래 시장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글랜코어라고 하는 원자재 트레이딩하는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호주에서 그거 팔아다가 석탄 가져다가 저기다 대주고 거기 금융하고 거기에다가 소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금융 상품. 그러니까 물건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돈이 가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일 많은 트레이딩에 백업을 하는 은행이 도이치뱅크였습니다. 막 흔들리죠. 그게 이상하게 CS 러시아 거기 자금 원유 자금 러시아 마피아 자금도 있다는 소리 듣고 홀락 넘어갔죠. 도이치뱅크 중국 관련된 건데 그거 좀 흔들흔들하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올렸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든 증권이든 이런 곳이 파산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왜 유럽께만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도이치뱅크가 부도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럼 지금 말만 계속 이렇게. 지금 강의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러시아 쪽과 가까운 은행들이 지금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저는. 공영방송에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뇌피절로 얘기하다 보면 은행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아들보다 안 좋은 재무구조 있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내에도 그런 애들 많아요. 그렇지. 실리콘밸리는 그래서 파산하고 지금 몇 개 은행들은 위태위태 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형 은행인 도이치뱅크하고 cs가 문제가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독일 정부는 미국에다 국채 사놓은 거 담보로 긴급자금 90일짜리를 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자금의 흐름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은행들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정부는 금을 빼다가 도이치뱅크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칠레에서 지진이 일어나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일어나나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나 일어나면 태평양 판 자체가 막 뒤틀려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터질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건 태평양 판이 자꾸 어디를 파고 들으니까 이렇게 된다.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것이 결국에 어디 약한 고리를 뚫는데 sbb하고 도이치뱅크하고 공통점은 뭐냐. 기업 관련된 대출을 많이 해놨다라는 거고요. sbb는 실리콘뱅크는 미국의 실리콘뱅크의 벤처기업들한테 많이 한 거고. 벤처 캐피탈에다 사실은 대출을 해 준 거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할 곳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보고 얘들은 장사를 하는데 걔들이 돈 안 가져가니 이거 이자는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모기지에서 훅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거기서 손실을 본 거고. 그런데 사실 그게 팔지만 않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렇죠. 팔지만 않고 있으면. 그러니까 1% 이자를 주는 거를 20년 갖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원금은 계속 보장을 받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08년도 위기와 지금 위기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거에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부도나는 이슈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거. 돈 빌려준 사람이 죽거나 재산이 파산이 나서 받을 돈이 없는 거. 그거 말고 이자율 위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스크가.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동 시중에서 변동됨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데서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놈을 팔기 전까지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데. 팔아야만이 손실이 실현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괜찮다고 기다리면 된다고 했는데 은행 예금한 사람들이 나 돈 좀 줘라고 하니까 줄 돈이 없으니까 그럼 팔아서 주다가 그걸 막아버린 거죠. sbb 뱅크와 같은 게 4200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4200개. 지방은행 적그만 것들이 4200개. 걔들이 갖고 있는 돈이 5.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터진 게 뭐냐면 굳이 주식에다가 투자하는 쪽.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문용으로 듀레이션이 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매우 길거나 없는 거가 듀레이션이 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 있는 거가 터진 거고요. cs도 그런 종류입니다. cs뱅크도. 네. 갸도 투자하는 게 은행 중에서는 굉장히 파이오니어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거의 반쯤 증권사나 마찬가지예요. 투자은행이니까. 네. 돈 되려고 한다. 코인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돈만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서 하는 애들이고. 독일에서는 도이치뱅크가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도이치뱅크도 투자은행이죠. 네. 투자은행입니다. 그래서 갸들의 대출의 50% 정도는 기업 대출인데 다른 나머지 독일의 3대 상업은행 중에서 나머지 두 개는 반반입니다. 소비자들한테 대출하는 거 반. 기업 대출 반. 그런데 애들은 기업 대출이 소비자 대출하는 것보다 두 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터지는 거다. 일괄적으로 보면 모든 만병의 근원이 금리 인상에서 온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지각판이 뒤틀리면서 뭐부터 깬 거냐. 듀레이션이 긴 것부터 깼다. 그러니까 만기가 긴 것부터.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뱅크고 유럽에서는 cs하고 도이치뱅크고. 그런 것부터 깨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은행들이 미국하고 지금 유럽 쪽 은행들이 지금 차례차례 하나씩 하나 불 끄면 또 다른 데서 불길 살아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미국이 어쨌든 기준금리를 갑자기 이렇게 사실 유례 없이 역사상 이렇게 빨리 금리를 올린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약한 고리부터 하나하나 나오는 거라 이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처음 나온 거였고 파산으로다가. 그다음에 도이치나 크레딧스위스 같은 유럽 은행들이 지금 나오는 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연방제도 준비제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거 물가도 낮춰야 되고 경기도 살려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 시스템. 달러를 지키는 게 가장 첫 번째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달러를 지키려면 어딘가 지금 깨져야 된다. 그럼 미국이 깨지는 것보다는 다른 아시아든 유럽이든 여기가 깨지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은 늘 그래 왔는데 보시면 알잖아요. 서프라임 터졌을 때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유럽이 작살났고 남유럽 사태 터졌거든요. 남유럽이 피그스라고 해서 포르투갈 이태리인 데가. 맞습니다. 그리고 87년 저축 대부조합 결국에는 거기서 그때는 프라임론이었거든요. 주택 대출 부동산이었습니다. 거기도 거품이 확 일어난 거죠. 그게 미국 본토에서 확 꺼지니까 멕시코 터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멕시코가 대신 안고 터져버렸죠. 00년도 닷컴버블 때 그 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금리 확 올리니까 아시아가 넘어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미국의 본토에 닷컴버블이 꺼지고 그런 식으로 움직였던 건데 결국에는 지금은 달러를 달러를 계속 끌어들어 바깥으로 막 풀렸던 달러들을 막 다시 옥죄니까 그걸 그게 필요한 부족한 애들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병호 게임이라고 하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무슨 게임? 손병호 게임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경 쓴 사람 접어 이렇게 해서 다섯 손가락을 내놓고 안경 쓴 사람 접어 여자 접어 그다음에 이런 거 접는 거예요 접는 거예요. 접으면서 다섯 개 다 접는 사람 지는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손병호 게임을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왜 손병호예요 이게? 그 손병호라는 연예인분이 그 게임을 널리 퍼뜨렸어요. 그래서 손병호 게임이라고 하는데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접어 미국 아닌 은행 접어 그다음에 듀레이션 길게 갖고 간 거 그러니까 짧게 저금리로 짧게 계속 롤링을 해다가 장기 대출해 준 애들 접어 이거거든요. 그리고 돈 많이 없는 애들 레브루지 많이 쓴 애들 접어 이렇게 하나하나 접어가고 다섯 개 다 접히면 파산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중에서 유럽하고 sbb 뱅크가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은행 구조를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은행은 우리가 적금 들 때 보시면 1년 만기 적금을 들면 3%를 줍니다. 적금을 들 때도요. 그런데 똑같이 가서 그 시기에 5년 만기로 들으면 4%나 4.5%를 줍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죠. 내 돈이 묶여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긴 만기가 긴 건 이자율이 높고 짧은 건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거꾸로 됐죠. 일드커버 인버전이 됐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역마진이 나서 어쨌든 장사를 잘 못하고 멀리 주식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이나 멀리 투자를 해놓은 것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sbb나 이런 데는 대량 인출 사태가 터지고 cs 같은 경우는 빌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해먹으면서 자본금을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거고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듀레이션이 뒤틀리는 거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imf 때 공공연도 닷컴버블 때는 주식들한테 다 돈이 몰린 거예요. 펀드 타고 부시 타고 듀레이션이 긴 쪽으로 돈이 다 몰리니까 듀레이션 긴 거 접어하니까 거기부터 팍 터져버린 거죠. 서프라임 때는 모기지 중에서 등급이 아주 낮은 쪽으로 돈이 다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정도였으니까 그쪽으로 돈이 막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페드는 누가 버블을 어떻게 낸 건지 관심이 없습니다. 버블을 끊은 게 목적이죠. 그걸 꺼야 경기가 캄다운이 되고 인플레가 안 나오고 자산가격이 안정화가 되니까 일단 접어 고금리 못 벼튼 이들을 접어 듀레이션 긴 해 접어 했는데 87년에는 가보니까 저축 대부조합이 우리로 말하면 저축은행들이 가서 레브리즈를 이렇게 일으켜놓은 거니까 접어하니까 뻥 터진 거고. 닷컴버블 때는 그놈 가지고 싸가 바리바리 싸서 vc로 엮어가지고 주식에다가 벤처 캐피탈로 해서 주식에다 밀어넣는데 멀티풀이 막 100배 150배 이익이 하나도 안 나는 데다 주식에다 다 박아놓으니까 그거 다 팔아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그걸 접었고. 접었고. 그다음에 인재는 뭐냐 하면 금리가 높아질 때 채권 잔뜩 들고 있는 애들. 다른 말로 채권 투자 손실 큰 애들 접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8조 달러원의 네거티브 일드 그러니까 국채가 100억이 액면가가 1억 원인데 그 국채의 가격이 1억 500만 원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지금 이자율이 5%다 그러면 10년 있다 1억 원 준다 그러면 매년 5%씩 하니까 결국 국채가격은 더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더 비싸게 산 거죠. 그게 네거티브 일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채권이 18조 달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5조 달러만 남았습니다.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예를 들면 은행이든 보험이든 기금이든 뭐든 제로금리 가까운 데서 국채 다 사놓은 사람들은 그거 안고 지금 다 터져 있는 거예요. 그 규모가 18조 달러인 거죠. 그럼 그 국채들을 안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은행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전전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재무제표 보면 sbb 뱅크처럼 미실현 손실 18조 달러를 나눠서 다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채권 투자 한 애들은. 그러니까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다시 제로금리로 가야 돼요.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페드는 그럴 생각이 없죠. 이번에도 25bp 올려버리잖아요. 인플렛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터지라는 거죠. 어딘가. 안고 터지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18조 달러라는 국채를 갖고 있는 골고로 나눠 갖고 있었는데 크레딧 스위스나 도이치뱅크도 그걸 많이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죠. 갖고 있죠. 그게 아마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행주들 etf나 은행주들 주가를 보면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주들 주가가 같이 가거든요.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악어입처럼 금리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거꾸라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언제 발생하느냐. 크레딧 리스크가 나올 때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bb뱅크나 cs나 이런 데 지금 도이치뱅크는 크레딧 리스크는 아니에요. 크레딧 리스크는 뭐냐면 내가 돈을 구워줬는데 제가 못 받아.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면 돈을 예금하는 사람이 있고 이에 관계자가 예금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크레딧 리스크라고 한다면 주식이나 채권자가 망하는 겁니다. 예금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금자를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겁니다. 전액 다 보장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재무부가. 그러니까 아직 크레딧 리스로 간 게 아니고 이자율이 변동되는 거는 이미 안고 있는 겁니다. 손실이 나고 있는데 속으로 멍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재무제표 까봐라고 하면 우리 한국 업체들 한국의 기업들도 엄청나게 물려 있을 겁니다. 그 18조 달러 중에? 네. 한국의 은행들이겠네 그러면. 국채 모기지 사갖고 있는 애들은 다 물린 거고 가끔은 국가가 사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죠. 국가가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 보니까 야 그거 니들 돈 필요해서 이거 채권 던지려고 하네. 던지 마. 우리하고 조약 맺자. 너 우리 국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국채 이자 조금 해가지고 달러 찍어서 줄게 하고 연준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해 집니다. 연결해 줘요. 그런 창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보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투자 회사들 엄청나게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러는 필요한데 걔들이 달러를 필요하니까 미국 자산이든 뭐든 부동산이든 처분해 보면 자산가격이 확 플런지가 나와버리니까 그걸 막으려고 정부가 대신 가서 야 돈 좀 줘봐. 페드한테 가서 돈 빌려다가 지금 뒤로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90일짜리 단기금리로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0일은 버틸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채를 헐값에 팔지 말고 그거 담보로다가 그냥 원래 가격으로 우리가 대신 담보로 해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워낙 다급하니 그거 그냥 해서 돈으로 그냥 잠깐 빌려줄게 90일간만. 그렇죠. 그거로 막아 일단. 이렇게 다급한 상태로 막아놓은 거라 이거죠. 그럼 아까 제가 궁금한 말 들어보니까 미국 국채 자산에 물린 은행들이 지금 기관들이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에는 어디가 그렇게 공개되지는 않아요 그런 게? 공개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나 어디 기금 공제에다 그러면 국회 가서 국정감사할 때는 나오겠죠. 그리고 은행들도 할 때 그게 국채 같은 거는 로스가 평가 손실이 가격이 있잖아요. 시장성이 있는 것들. 그 자산들은 시장성이 있는 자산들은 다 실세가 반영이 돼서 공시가 납니다. 그 sbb뱅크도 작년 3분기 말 보고서 나올 때 작년 4분기에 이미 그 손실을 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거 저거 저러다 잘못하면 은행 자본 다 까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은행 파산 못 났는데? 라고 하면서 예금자들이 돈을 인출하면서 뱅크런이 나오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가서 돈은 태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금보험공사가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sbb뱅크에서 돈을 빼서 jp목원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안전한 은행. 한마디로 지방은행에서 빼서 국민은행에다 넣는 거죠. 안전하니까. 큰 은행으로.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드가 뭐라고 했냐면 jp목원 부른 거죠. 너 이리 와봐. 너 그거 은행한테 다시 예금 넣어. 대출 다시 해 줘요. 지방 조그마한 은행한테? 네. 다시 대출해 주라고 한 거예요. sbb뱅크한테 다시 예금으로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jp목원한테 온 예금을 갖다가. 다시 넣으라고.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 지방 중소은행들이 다 망해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리 돌려가고 대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sbb뱅크는 은행 예금을 더 비싼 돈을 끌어다가 더 싸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자본금을 까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수 당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만약에 채권을 장기적으로 예금봉사가 지금 채권 네가 산 거가 20년만 들고 있으면 파산은 아니라 이거지. 그러면 그거는 내가 테이크오버를 해 줄게. 내가 가지고 있을게. 인수하고 나머지는 큰 문제 유동성 문제는 없게 만들자라고 해놓은 게 임시방편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채권에 투자한 손실 자체가 인재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장부에 인재 박히는 건데 국채가격이 빠졌으니까 그게 드러난 건데 시장성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상업용 빌딩이나 부동산 땅에다 투자해놨어. 100억이라고 해놨어. 그런데 지금 50억에 팔아도 안 팔려. 그런데 걔는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장부가 100억인 거예요. 장부가로는. 그냥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 아니다. 그러니까 우기면 돼요. 돈만 주면 이자만. 그런데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연체가 늘어난다는 건 이자를 줘야 되는데 너 왜 이자 왜 안 주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땅 저것 좀 해서 줘야 되는데 잘 안 돼요라고 하면 불안하겠죠. 돈 인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자산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걸 집어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파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pf 대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pf 대출도 정부가 90일 동안 막았기 때문에 4, 5월까지는 안전해요. 브릿지론으로 다 형태를 막았어요. 그런데 그게 분양이 돼야지 분양이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억 아파트라고 해놨는데 그걸 지금 10% 깎아서 분양을 9억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들은 안 막으려면 한 6억에 팔아버려야 돼요. 막 팔면 돼요. 그러면 6억 정도만 되면 금융사 부도 안 나요. 그런데 지금 9억으로 버티면서 자꾸 집을 사라고 하잖아요. 계속 사면 괜찮다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6억으로 내렸는데도 안 팔려. 그러면 이제 파산이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부터 증권사는 우리 파산 얼마나 써요 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투자자산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성이 없어요. pf는. 지금 손실이 얼마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게 분양이 되면 손실은 제로거든요. 이자 다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떠안고 있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은 재깍재깍재깍하고 제발 이거 분양 좀 해라. 누가 눈 먼 돈이 와서 이것 좀 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것만 그러느냐. 빌딩 친 것부터 시작해서 뉴욕에다 빌딩 사놓고 영국에다 가서 빌딩 사놓고 여기 국내에서도 연금기금공제가 대체 투자로 해가지고 해외 쪽으로 나간 거. 대체 투자는 대부분 다 부동산이거든요. 원자재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장부가로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모기지로 돈만 태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상가가 빌딩이 와서 임대료를 지불해서 그 돈으로 이자를 차박차박 주면 되는데 이자를 못 주는 거죠. 상황이. 그걸 왜 못 주냐. 저기 임대가 안 돼서 보니까 빌딩에 100개가 들어와서 임대를 맞춰야 되는데 50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공실률이 50%가 돼요. 그럼 이거 망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좋아질 수가 있느냐라고 봤는데 없어. 그러면 이건 막 부동산을 처분해서 자기 원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1조 주고 산 건물이 5천억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1조 될 거라고 하는 어떤 희망이 있으면 누군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이걸 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대출 요건을 조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던지기 시작하면 1조 원이었던 거가 5천억 갖다가 3천억에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이 손실을 막 계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평가 손실 70% 이렇게 적히는 거죠. 그때부터는 실제로 손실로 다 잡힌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제일 위험. 그때부터 위험이 시작되는 거네요. 엄청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위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위기가 시작하면. 잠깐 연기시킨 거라 이거죠.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지금 한국 상황과 외국 상황이 막 뒤섞여서 좀 헷갈리는데 먼저 미국 상황부터 좀 외국 상황부터 먼저 짚고 그다음에 한국을 좀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서로 섞여버려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똑같네. 공통점은. 네. 공통점이. 그 수단만 다를 뿐이지. 맞습니다. 나타나는 기재만 다를 뿐이지 그 원인은 다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위기의 발발이 어쨌든 기준금리를 지금 그전에 돈을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 그걸 다시 회수하려니까 금리를 왕창 올릴 수밖에 이렇게 고속으로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발단이 사단이 났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해서 아까 18조 달러라고 했지만 그 금융기관들이 지금 차례차례 지금 무너지고 무너지기 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지금 큰 변수가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막 팔아버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중국이 지금 국채 엄청 팔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이 자산 가격 손실이 나는 건데 중국이 이렇게 팔기 시작하면 더 떨어진 거 아니에요 국채 가격이. 그렇죠. 그러면 위기가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한번 중국은 그런 거죠. 지금 깎고 잡는 거죠. 이제 너 그래? 뭘 잡아? 거꾸로. 거꾸로? 네. 거꾸로 잡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하고 싸움을 하는 거. 수싸움, 새싸움을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해? 나는 거꾸로 팔아줄게. 그런데 그게 제 생각에는 중국이 미국한테 너 한번 죽어봐라고 하는 댐비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도 지금 위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자체가? 네. 독일이나 한국은 달러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서 국채를 샀잖아요. 그럼 그 국채를 가지고 국채 담보 있으니까 형 나 돈 좀 꺼줘 라고 하면서 이런 윈도우가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돼 있죠 지금. 중국은 그런데 그게 없는 거지. 중국은 미국 국채 맡겨서 이렇게 돈 연준해서 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큰 금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크니까?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파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중국도 더 힘든 거지. 돈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파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팔아버리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중국이 지금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지만 중국도 두 번째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옛날에 워낙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긴 했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중국이 자산이 국부가 가난에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손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도 14억으로 나누면 별거 아니니까. 1인당 얼마씩 품앗이 하면 별거 아니니까. 9천억 달러 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미국 국채가. 9천억 달러 정도 있는데. 1조 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9천억 달러 오다가 확인했는데. 9천억 달러 정도인데. 지금 미국의 금융 정책에 반하기 위해서 니들 한번 금융 스트레스가 엄청 나니까. 지방은행 구제하려고 니들 그러는데. 국채 금리 한번 끌어올려가지고 형이 뭔가 보여줄게 하고서 넘버2가 계속해서 국채를 팔아서 밑으로 내리는 거.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중국도 돈이 없는 거예요. 걔들도 부동산 문제 심각하거든요. 미국이 저 정도면 중국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미국이 돈을 사주지도 않지. 자꾸 규제한다고 그러지. 공장 캐펙스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미국에서 걔들 제외한다고 그러지. 그럼 지들끼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원자재하고 식량하고 자금 안 되는 미국은 계속 공장 돌려가지고 우리 한국처럼 뭔가를 가공해서 선진국한테 돈을 받아와야 14억을 먹여 살리는 건데. 그런데 그게 지금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거다.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이 저렇게 미국 국채를 닦고 팔아버리는 게 미국에 이참에 달러 패권을 갖다 약화시키자 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강 이사님 생각은 그것도 있겠지만 진짜 중국이 돈이 궁해서 돈이 궁해서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는 거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미국 국채가게 이렇게 폭락 더 점점 내려가면 은행들이 자꾸 위험해질 테고. 그렇죠. 그럼 은행들이 위험해지면 대출도 잘 안 해 줄 테고. 그럼 경기는 더 침체되고. 그렇죠. 그럼 중국도 그럼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도 별로 없어져질 테고. 그렇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걸 텐데. 그렇죠. 그게 리세션이죠.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죠. 그게 경기 침체가 그래서 더 빨리 올 거다. 그러니까 페드가 인플레를 잡는 방법 인플레이션의 최고의 청소부가 뭐냐. 리세션이다. 인플레 청소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자본주의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미국이 달러 풀어가지고 제로금리 해갖고 전 세계 다 저거 해 주고 도와줬더니 독일 프랑스 이런 애들은 자꾸 공산당하고 패해서 러시아한테 파이프라인 연결하고 우리는 지금 쉐일가스 지금 다 불질러서 태우고 있는데 그거 사갈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돈바스라는 지역이 그때만 전쟁했냐고요. 10년째 분쟁 지역이고 거의 러시아가 잡고 있는데 거기 전쟁하고. 그러고 나니까 파이프 끊겼죠. 그리고 나서 유럽의 LNG 터미널 수출입을 담당한 수입 터미널이겠죠. 수입 터널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엄청나게 공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됐지. 그리고 은행 치났던 은행 CS나 이런 애들 다 했지. 제보하고. 막 저거 해서 돈 줬더니 먹여살려줬더니 중국이 민주 하나 할까 이렇게 했더니 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우리는 사회주의 위대한 사회주의 건설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핵무장한다고 그러니까 굶기고 싶은 거지 사실 이게. 그래? 니들이 그래?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하는 건 미사일 날리고 쏘는 거는 그건 최후의 수단이고 그거는 가지고만 있는 거고 죽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not in my backyard 우리 마당에서는 안 돼. 문제 딱 생기니까 가서 하더니 재무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야 25만 불 그거 너무 작지 않냐? 은행 모든 예금들 다 막아줄게라고 이걸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재무장관이 할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닌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만 했죠. 그러고 나서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닌 거라고 다시 돌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와서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는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그럼 예금 전액 보호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실수한 거에 마음이 급했어. 옐런 누님이 좀 급했어. 근우님이 되게 이거로서 해가지고 자기도 알 텐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좀 진정이 됐잖아요. 경고를 보낸 거예요. 예를 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저같이 보급형 전문가도 이거 미국 은행 이거 다 넘어갈 거 뻔히 보이는데 딱 보고 있다가 가서 공매도 치는 거죠 미국 시장. 그 공매도 치지 않겠습니까? 미국 자빠진다라고. 그러면 자꾸 매물이 매물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장관하고 패드가 나서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다 알지? 돈 윤전기 돌려서 막을 거야. 너네 알아서 해. 라고 하고서 미국 영토 아닌 사람 접어 하니까 바로 CS 터지고 더이치뱅크 터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도 잡아야 되겠고 지금 인플레도 잡아야 되겠고 경기도 살려야 되겠고 너무 죽으면 안 되고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든 어디든 크게 한 번 망해서 달러 옛날 그러니까 2008년 남유럽에서 사태가 터지마서 달러를 전부 다 사람들이 달러에 매달렸던 것처럼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어딘가 한 번 왕창 망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나랑 겸상하지 마라 이거죠. 미국이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과 생산 능력이 있는데 누구나 다 가지고 그걸 수요를 일으켜버리면 누군가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 같이 돈 가지고 달러 가지고 잘 산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나와버리니까 인플레 잡는다라고 하면서 돈을 끄잡아 댕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파상이 나오는 그런 구조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기본 마인드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주레이션을 길게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인 성향에 따라서 저금리 상태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거라는 걸 바탕으로 투자를 진행했던 곳 중에서 거품이 일어난 곳을 타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sbb뱅크는 주식이 너무 고평가죠. 닷컴 버블 때처럼 고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신규 상장되는 ipo 주식수가 5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 데가 없으니까 거기가 펑 터진 거고 미국 내에서는 그건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 몇천억 달러 안 되고 그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전체 은행 중소형 은행의 전체 자본금도 7천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막을 수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나머지를 돌려서 자기 독일도 국채 사놓고 우리 편이니까 그것도 창구로 돈 찍어서 주고 한국도 위험하면 돈 찍어서 줄 거고. 그럼 결국에는 어디가 남겠느냐라는 거죠. 달러 없는 애들. 그러면 중국이 국채를 파는 게 미국하고 대항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유동성 융통성을 안 보여주니까 우리 달러 부족하고 외환거래할 때 아직은 외환거래에서 위헤나가 5%밖에 차질을 안 하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는 24%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달러로 채워야 되는데 19%를. 그거를 지금 국채로 사놓고 있는데 형 나 좀 도와줘라고 할 때 확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니까. 안 도와주니까. 그럼 국채를 팔아서 달러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댓글에서 멘트가 말이 너무 재밌다고 청주꾼이냐고 그런데 청주꾼 아니고 보령꾼입니다. 보령입니다. 그럼 미국 얘기는 그렇게 가고 국내로도 아까 국내는 지금 부동산 pf가 지금 발등의 불이잖아요. 지금 아까 또 오프닝에서 말했지만 pf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못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pf가 문제가 되니까 회사체 같은 거 지금 90일 정도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잠깐 불을 끈 거 진화시킨 거잖아요. 브릿지로 끈 거죠. 그래서 그게 5월까지는 이 상태로 그냥 누구나 지금 위험이 불 날 거는 뻔히 알고 있지만 쬐깍쬐깍 지금 시간만 벌어놓은 거고 그래서 6월부터 그러면 이게 pf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거다라고 만기가 도려하는 이때부터 문제가 될 거라고 그 얘기가 말씀하신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6월부터가 진짜 위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렇죠. 이거 어떻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은 누군가 집을 잔뜩 사줘야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기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내리면 되겠죠. 은행 대출을. 그런데 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 이걸 거꾸로 신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들은 자기 사업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정부의 규제받는 전통적인 규제 산업이긴 하지만 은행도 자기 몸을 살인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행이나 페드가 금리를 내려버리면 은행은 무슨 생각하냐면 야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금리 내리는 거야?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유지가 돼야 되고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인플레가 아직 일단락도 안 됐는데 금리를 내려? 그러면 금리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라 리세션이 문제라는 거를 먼저 신호를 줘버리니까 은행은 대출하던 거를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출 여건을. 안 한다 이거죠. 대출량을 줄인다 이거죠. 리세션이 오면 떼일 가능성도 높으니까. 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대선 충당금 같은 걸 많이 쌓아버리죠. 그러면 자기 자본이 실적이 줄어드니까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기들 가진 돈에 비해서 몇 배 줘라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은행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대손상각이라든가 앞으로 우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에다 투자해 놓은 거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 한 5천억은 손실 날 것 같은데 잡아버리는 거죠 이미. 지금 돈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대출로 나갈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거꾸로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네. 금리 내린다고 환호하는 게 아니라 이거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확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기준으로 지금 정책을 판단하면 안 되고 저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일밖에 없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채권 버블, 700년 만에 버블, 주식시장 버블, 닷컴 버블만큼 버블, 부동산 버블, 서프라임 터졌을 때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케이스 실러지 그 지수가 40%까지 37%까지 더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요? 예전에 고점일 때 지금은 조금 내려왔습니다.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버블 중에서 페드와 직접적으로 아주 다이렉트로 연관이 돼 있는 채권 시장이 200년 만에 최고로 박살 나버린 거고 그 여파가 이제 민간으로 넘어오는 과정의 초입이 sbb뱅크 cs파산 그다음에 도이치뱅크 플런지 조금 있으면 한국의 증권사 은행들이 자기 자본 때문에 자기 자본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로 들어가서 공사장에 공사에다가 담보 잡았을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로 땅이고 뭐고 받을 수 있는 업체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그 손실을 다 떠안고 터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남은 거죠. 채권만 가지고도. 그런데 이제 채권 시장이 그러면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이 가만히 부동산은 빠졌거든요. 지금. 특히 상업용 모기지 같은 거가 되게 위험해요. 상업용 모기지 같은 거 빌딩 같은 거 그런 애들이 시가평가가 안 되니까 장부가로 평가된 거가 현실로 충격 오는데 지금 빠지기 시작한 지가 3개월 됐으니까 이제 9월 되면 1년 정도 되니까 너 돈 좀 갚아. 돈 줘야지. 라고 했는데 못 갚아. 딜링컷이 연체률 늘어나면서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장부평가. 들어가면서 매도. 자본금 회수금 이러면서 이제 올 가을 정도 되기 시작하면 페이드가 금리를 올렸고 경기 선행지수는 부러지고 경제 체감은 안 좋은데 주식시장만 높고 부동산 가격 안 떨어지고 있었던 것들이 시세를 반영해서 충격을 주기 시작할 거다. 9월부터. 9월 정도면 아주 딱 떨어집니다. 아주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아니 약간 6월입니까? 9월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브릿지론 만기가 6월. 한국은 6월 그거고. 네. 한국은 그렇고 미국은 9월 정도가 적기고요. 우리도 부동산 해외 투자한 거는 9월 정도가 적기일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6월부터 본격적인 그야말로 지금 고난은 고난도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아까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금리가 내려오고 집이 많이 팔리면 된다라는 것. 집이 비싸게 팔리면 된다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 지금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지금 그냥 그걸 다 알면서도 그냥 시간 쬐깍쬐깍 흐르는데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리세션이죠. 큰일 났네. 그러면 미국이 어쨌든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 금리 0.25%포인트만 올렸잖아요. 0.5% 원래 처음에 올린다고 하다가 은행 사건 터지면서 안 되겠다. 금리 지금 올리는 건 무슨 이 난리인데 무슨 올려. 올리면 안 되라고 했다가 0.25%라도 올린 거는 이거라도 안 올리면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정말 더 리세션 침체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도 0.25%포인트 정도로 그냥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있고 인플레 지표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낮아졌어요. 그런데 왜 안 낮아졌느냐 하면 부동산하고 고용시장이 너무 뜨뜻해요. 그런데 그 부동산하고 고용시장의 문제가 뭐냐 하면 부동산에서 착공과 허가 면적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이트들 공사 사이트들은 계속 활황이에요. 왜냐하면 팬데믹 때 밀렸던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공사장 인부나 인력들은 계속해서 수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 뱉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뱉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드도 실업률이 튀고 올라가고 해야 그 지표를 보고 금리를 낮추든지 동결하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건 계속 버티고 있고. 원래 0.5%포인트 올린다고 빅스텝 올린다고 했었죠. 은행 터지니까 그래서 절반으로 그냥 반띵한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타이밍상 이게 은행도 파산나고 경기 선행지표도 안 좋고 경제 소비도 부러지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리세션 오는 거네라고 하면서 시장 채권시장이나 이런 데는 국채로 달려들어서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버리죠. 그래서 mmf라고 머니마켓 펀드 같은 거는 역대급의 최대예요. 그게 치솟으면 보통 닷컴 버블이라든가 서프라임이 터졌을 때 그렇게 치솟아버립니다. 단기 유동화되는 거죠. 자금들이 갈 돈이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아니 그러면 지금 사실 기준금리 미국 같은 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 같은 게 기준금리는 지금 5%까지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장기 국채금리당 이런 거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지금 막. 기준금리가 한참 아래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금리 지금 너무 높아. 기준금리가. 빨리 내려 하고 시장이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그러니까 연준보다도 시장이 훨씬 더 똑똑하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내려갈 거다 내릴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누구는 연준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 100점 100패다. 연준과 싸울 생각하지 마라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기준금리는 그럼 앞으로 일단 미국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번에도 25bp일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동결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뱅크 사태 터지기 전에 경제 선행 주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동결 구조로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만약에 어떤 지금 상황에서는 페드가 할 수 있는 전략은 최대한 좋은 신호는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인데 역대 보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기 전에 국채부터 먼저 거꾸로졌어요. 그건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시장은 항상 그렇게 국채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크로스가 났었을 때가 벌써 3개월 전이거든요. 3개월 전에 이미 국채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정말 여기서 인플레가 갑자기 확 태워가지고 더 올라간다 그러면 70년대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최소한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고요. 그거를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업계 만들기 위해서 택해야 되는 방법을 페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고용시장을 부러뜨려야 돼요. 부동산을 막 꺾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 꺾이고 있는 거거든요. 모기지 시장 주택과 관련된 모기지 시장은 안전합니다. 거기는 고정금리로 3.5% 미만이 거의 80%예요.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문제죠. 우리가. 우리가 문제지. 미국은 멀쩡 멀쩡. 그러니까 예전처럼 서프라임 같은 건 안 터지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상업용 모기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빌딩, 지구, 상가 이런 거에다 돈 빌려준 거.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5.8조 달러. 그리고 CR이라고 해서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론이라고 해서 지금 저축은행들이 빌려준 거. 저축은행들이 빌려주는 거. 중소형 은행들이 거기다 돈을 많이 투자해 놨어요.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다. 그런데 그 공실률이 지금 07년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공실률이. 미국도? 미국입니다. 미국 기준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돈 못 갚겠죠. 그러면 론이 담보 잡아서 다 덧집어 던질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상업용 부동산이 가격이 다운되기 시작하면서 그걸 모기지로 안고 있는 채권들이 다운그레이드가 되기 시작. 지금은 국채가 빠지는 거지만 상업용 모기지가 또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장부로 들고 있는 5.8조 들고 있는 애들이 기금, 연금, 공제 이런 데일 거 아닙니까. 걔들이 또 그런 선택에 부딪히게 될 거고. 그럼 거기도 또. 그것도 팔아버려야겠네요. 팔아야 되는데. 아니 그럼 국채 위기의 그 뇌관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상업용 부동산 뇌관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더 문제죠. 그거는 구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멘트 친 건물이 1조짜리인데 5천억으로 떨어져서 묻어나게 생겼으니까 그거 구해주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누군가 안고 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금리 올리는 거 페드를 어디 가서 1, 3, 5, 7, 9로 이렇게 봤던 애들. 지금 다 접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애들 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고 터지라는 거. 너 죽으라는 얘기. 네가 죽어야 부동산 가격 내려가고 금리 내려가고 실업률 발생하면서 인플레 잡혀. 그걸 페드는 정확하게 공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부는 리세션 부르면 최고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페드가 역대급으로 단기간에 5% 끌어올린 건 처음이에요. 2.75%까지 급하게 올린 거는 역대 한 번 있었어요. 80년대. 그런데 1년 내내 5%까지 올린 건 역대급이거든요. 그러면 18조 달러 국채 거기다 넣어놓고서 이지머니 갖다가 장기 투자한 애들 다 접어야 되고 상업용 모기지에다가 돈 때려놓고서 지금 이자 못 내고 베이컨시 나오는 거 그거 다 접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기업체들 수위가 ism 제조업 지표 부러졌으니까 수위가 안 나는데 공장 뺑뺑 돌리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돈은 가져왔는데 월급은 계속 나가는데 매출 한 푼도 안 나오는 애들 접어야 되고 sbb 뱅크 애들 대출하는 거 부시 대출한 거죠. 그런 것들부터 지금 파산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 하는데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어요. 나중에 빠져나오려고 할 때 빠져나올 수 있으면 그게 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 빙판길인데 저 미끄럽다라고 얘기하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야 그 빙판길인 거 아는데 넘어지겠어 하고 가다 쭈구덩 미끄러지는 거죠. 중심을 못 잡는 거야. 지금 페드가 금리를 올렸을 때 1년 동안 신호를 준 거거든요. 야 그만해라. 너무 레버리지 하지 마라. 그리고 듀레이션 긴 거 빨리 접어. 가져와라라고 하는데 네가 하겠어? 아직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주식시장에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다. 시장에서 너무 희망만 갖고 우리 뜻대로 희망대로 될 거야 했다가 지금 하여튼 벌을 받고 받을 시간이 됐다 이 얘기고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오늘 무섭지만 재미있는 얘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영현 유희진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원자재 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 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뉴스는 알레그로 모데나토. 여러분의 마음은 안단태 안단태. 매일 아침 편안하게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해 주십시오. 정확한 뉴스 깊이 있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세상에 이익이 되는...